주요 헨스 갤러리는 현재 7개의 브랜드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. 유통 경로는 주로 홈쇼핑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브랜드의 컬렉션을 보실 수 있고 좋은 소재와 좋은 가격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고객분들에게 제안하는 컬렉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여러 디자이너, 국내의 여러 신균 디자이너들의 좋은 디자인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을 해외 진출시킬 수 있도록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. 이번 프리뷰인 서울에 참가해서 국내의 여러 유통 전문가들을 현장에서 만나게 돼서 굉장히 저희 국내 유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